지금부터 여기 송정천 촬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국인 고등학교 수정부 입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연어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부터 수정 촬영을 연어 시어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물속에 한번 여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발견됐습니다 자, 잠시 후에 꼭 조정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절이 연어에서 전화가 된다 사실상, 문과 관련이 있는 여행으로는 서쪽으로 일정되었습니다 역사의 일정으로 시작된 것을 안전한 일정으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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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